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리우시 당국은 방역요원 3천여 명을 동원해 올림픽 개막 이전에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무기 방멸에 나설 계획입니다. 시 당국은 오는 4월과 7월 등 두 차례 집중 방역 작업을 벌여 이집트 순무기 서식 환경을 모두 제거하고 올림픽 기간에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. 앞서 마르셀로 카스트로 브라질 보건장관은 이집트 순무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방역요원과 군인들이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을 찾아다니며 서식 환경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